토너만 채우겠다고 옆에 쪼그맣게 구멍 뚫어가지고 늘려 그러다가 토너 파우더 후 근데 이거 봐 요즘에 귀여운 스위치만 눌러주면 토너 부분만 쏙 하고 빠집니다 안녕하세요 언더케이지.카여의 70입니다 오늘은 압도적인 가성비의 브라더 토너 세이브 시리즈를 가져왔는데 어떻게 압도적인 가성비냐 이거 새로운 토너 기술을 적용해가지고 총 소유 비용을 줄였다는 거예요 출력을 많이 하니까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총 소유 비용도 낮게 유지하고 싶은 소호 뭐야 스몰 오피스 홈 오피스 딱 저 같은 경우거든요 아주 적당한 제품인데 단순히 유지 비용뿐만 아니라 재밌는 부분들이 아주 많으니까 저랑 함께 보시죠 먼저 다들 아시다시피 브라더 제품입니다 저도 브라더 직접 사가지고 지금 몇 년째 너무 잘 쓰고 있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 40개국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죠 30ppm 이상 속도의 A4 흑백 레이저 프린터 복합기 시장에서 전 세계 판매 1위 A3 잉크젯 복합기는 글로벌 점유율 15년 연속 1위 A4 흑백 레이저 프린터 복합기 시장에서는 일본과 중국 제외하면 아시아 태평양 1위 이런 수치적인 자랑 팩트로 기반한 자랑도 물론 중요하지만 몇 년 동안 직접 써본 제 느낌은 어땠냐 브라더 제품 합리적이라는 게 제일 잘 맞는 단어일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엔 어떤 점에서 합리적이냐 제가 여러 번 말하잖아요 소비자가 기업 걱정을 할 필요가 대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걱정이 돼 이 세상에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기는 한데 프린터의 경우에는 많이들 채택하는 게 기계는 싸게 팔고 소모품은 살짝 더 비싸게 파는 거거든요 근데 브라더는 제가 저번에 보여드린 무한 잉크제 프린터 있죠 그것도 그렇고 유지비 절감을 포인트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얼마나? 브라더 기존 모델 대비해서 인쇄 비용을 약 80% 절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했느냐 그 비밀은 여기 숨어있다 이번에 토너와 드럼을 분리한 토너 카트리지 방식을 채용했어요 사실 브라더 꺼 예전에도 레이저 프린터나 복합기에 토너 드럼 분리형 방식이 적용되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토너 세이브 시리즈는 마그네틱 롤러가 토너 파트에 있었는데 드럼 유니트로 이동해서 총 소유 비용까지 확 낮췄다 이거 봐봐 롤러 같은 토너 쪽이 실제로 나가가지고 갈아야 되는 거면 더러울한데 그냥 토너만 비웠는데도 이걸 통으로 갈아야 되면 너무 아깝잖아 첫 번째로 아깝고 두 번째로 비싸 아까우니까 사무실에서 한 번씩 다 해보셨을 거예요 토너만 채우겠다고 리필 키트 사가지고 옆에 쪼마랗게 구멍 뚫어가지고 늘려 그러다가 토너 파우더 후! 해가지고 난장판 난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저만 있나요? 근데 이거 봐 요즘에 귀여운 스위치만 눌러주면 토너 부분만 쏙 하고 빠집니다 토너 떨어졌을 때 토너만 쏙 깔면 되고 토너 교체 영역이 전면에 있어요 아... 너무 편리해 심지어 또 이상하게 회사 걱정되게 하는 부분 지금 끼워놓은 게 박스에 들어있던 기본 토너거든요 절반짜리 3분의 1짜리 이런 거 넣어줘가지고 얼마 안 쓰고 구매해야 되는 제품이 있거든요 근데 또 웃긴 건 뭐야? 얼마 안 써서 구매해야 되는데 분리가 안 되니까 드럼까지 통으로 바꿨어야 됐잖아 살 때 주는 기본 토너를 2,600짜리 넣어놨어 이거 인심이 너무 좋아 거기다가 토너가 그 정도인데 드럼은 최대 12,000 몇 짜리거든요 간단하게만 계산하면 드럼 하나에 토너는 5번 좀 안 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통으로 다 갈았던 거에 비해서 따로 갈 수도 있는데 토너 14,900원 드럼 59,000원 사실 이 정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을 해야 정품 토너 쓰세요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브라더 동급 일반 레이저 프린터 대비해서 토너 카트리지 무게를 93%나 감소시켰어 상대적으로 자주 가는 토너 카트리지가 축소됐다는 건 뭐야 그만큼 폐기물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무게 93% 줄여가지고 내가 나가는 돈은 얼마나 줄었다는 건데 그래서 브라더가 계산을 해봤대요 토너 세이브 레이저 프린터 기준으로 월 1,000매씩 36개월 동안 사용하면 하드웨어, 토너, 드럼 구매 비용 기존 브라더 제품 대비 약 59%가 절감됐다는 거야 근데 일반적인 진행이라면 제가 여기서 총 소유 비용이 무슨 뜻인가 설명을 하면서 뭔가 함정이 있어야 되거든 그냥 기계가 싸다? 아니야 그냥 유지비가 싸다? 아니야 이거 사서 하루 쓰고 끝날 거 아니니까 기계값과 소모품 비용까지 생각해서 2년, 3년 돌렸을 때 토탈 얼마가 드냐가 토탈 코스트 오버 오너십 총 소유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당장 기계를 싸게 사는 것보다 총 유지비용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브라더야 기계 자체도 합리적인 가격이어가지고 근데 사실 제가 친환경 가지고 자주 놀리기는 하는데 이건 비용 효율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분리해서 만들었더니 쓰레기가 덜 나오고 친환경적이 된 거잖아? 그래서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월간 최대 출력 매수도 기존 제품 대비 3.5배 증가됐습니다 그게 뭔 소리야? 그만큼 제품을 오래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요즘 전기요금도 민감하게 많이 보시죠 전력 사용량까지 감소를 시켰다고 합니다 브라더 동급 1번 모델 대비해서 인쇄할 때는 8% 절전 시에는 38%나 감소 효과가 있어요 자 근데 단순히 유지비용만 강조하기에는 이 제품 완성도가 너무 좋아요 제품 받아놓고 일단 첫눈에 느낀 건 어 이거 그럴싸하네 라는 거였거든요 봐봐 간결하고 튼튼하게 생겼는데 또 추천으로 포인트를 줬고 이 메인 컬러는 아예 흰색은 또 아니여가지고 사무실에서 부담도 없고 딴 것보다 브라더 화면은 합리적이고 실용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도 그런 부분에서 신경 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일단은 이 컨트롤 패널 부분이 지나치게 크면은 밑으로 나오는 인쇄물 같은 걸 잡기 힘들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최소화 시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너 교체가 전면에서 이뤄지니까 낑낑대면서 옮길 필요가 없어요 어디 있는지 한 번에 알아차리기나 하면 다행이지 뒤에 있나? 하고서 봤더니 없어 그래 어디야 옆에 막 옆에 이렇게 돌리고 레이저 프린터 써보신 분들은 아마 바로 뭔 얘기인지 이해하실 텐데 혹시라도 아닌 분들은 집에 가스렌지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쪼만한 건전지가 들어가거든 그 옛날 제품들은 가스렌지 이렇게 뒤집어 까야 돼 그러면 안에 이제 다양한 것들이 살고 있어요 좋은 제품들은 이렇게 전면에 있다 여기가 훨씬 비싸 어쨌든 그래 이런 소소한 배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뒤에 갈 일은 처음에 설정할 때 케이블 끼우고 혹시라도 용지 끼웠을 때 밖에는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얘기 나온 김에 이 도어가 좀 더 활짝 열리면은 뭐 벽 같은 게 가려져 있는 상황에서 더 편할 것 같다는 생각 정도는 듭니다 그리고 꿀팁 하나 드리자면 초기 설정용 비율 번호가 이 뒤에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설정할 때 미리 폰으로 사진 한 장 찍어 놓으시면 나중에 저한테 고마워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보다 중요한 거는 이거 프린터 복합기니까 프린트 되는 결과물이죠 특히 간과하기 쉬운 게 첫 인쇄 속도예요 인쇄 전송하고 나가지고 으에 정신 차리고 예열하는 소리 으익 하는 소리 들리고 종이 으으 하고 하고 하 세워라 내워라 하는 기종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듣고 있으면 열마다 종이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하고 누르면 8.5초 내에 첫 인쇄물이 나옵니다 제가 앞에 가서 이렇게 앞에 가는 시간만 기다리더라도 프린터는 지금 붕 하더니 벌써 결과물이 나오고 있죠 34ppm으로 쭉쭉 나와요 뭐 끈없이 인쇄물이 나와 거기다가 해상도는 600에 600dpi에서 1200에 1200dpi로 올랐다? 근데도 1회 최대 출력 매수는 100m에서 120m로 올랐어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메모리가 32M에서 256M로 무려 8배 커졌어요 그리고 커진 거 얘기하니까 더 마음에 드는 거 이 상단에 자동 문서 급지 돼 있죠 ADF라고 부르는 거 이거 한 번 써보면 이거 열어가지고 올려놓고 다음 장 넘기고 닫고 버튼 누르고 이거 절대 다시 못 돌아갑니다 그냥 문서 쌓아만 놓으면 PC로 FTP 서버로 웹 서비스로? 일단 우리 PC로 고릅시다 이 안에 누르면 이걸 파일로 PDF로 만들어버릴지 OCR 해가지고 글자 인식을 할지 이미지 파일로 뽑을지 전자메일 이메일로 보내버릴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제일 많이 쓸 것 같은데 심지어 여기서도 윈도우나 매구에서 다 지원하거든요 시작 눌러주잖아요 그러면 쏙쏙 들어가가지고 봐봐 하나 스캔되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보세요 진짜 빠르시 A4 기준으로 흑백은 2.39초 컬러로 해도 7.2초 만에 한 장을 스캔해가지고 파일을 만들어냅니다 스캔도 똑같이 1200에 1200 dpi까지 됩니다 직접 이 모델로 뽑은 거 이 모델로 스캔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일부러 굉장히 작은 글자로 뽑았거든요 디테일이 너무 좋죠 자 용지 최대 크기는 A4 혹은 letter 까지 가능한데 사양표만 보고서는 절대 알 수 없는 부분 제가 보여드릴까요? 이게 용지함에 푹 고정하는 슬라이더 있죠 가끔 보면은 플라스틱에 그냥 혼만 팔아가지고 드드드득 드드득 하는 애들이 있거든 이거는 정확한 위치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선이 있잖아요 여기 가면 걸리고 여기 가면 걸리고 여기 가면 걸리고 지금 이 중간에 잡아주는 애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아주 디테일하게 설계했습니다 전면 피더도 이거 보세요 굉장히 부드럽고 ADF 부분도 마찬가지 험악하게 고정되는 거 있는데 부드럽죠 제가 하도 부드러워가지고 궁금해서 비결이 뭔지 찾아봤거든요 안에다가 무려 회전형으로 물리는 톱니를 넣어가지고 부드럽지만 또 안정적으로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위에 컨트롤 패널에도 딱 필요한 기능들만 들어가 있어요 사물새도 뭐 다 잘 쓰겠어 신분증 복사거든 거기다 가끔 이런 기능들 영어로 적혀있는 제품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한국어로 적혀있어서 더 마음에 들고 이 화면도 그래 터치 풀컬러? 아니야 흑백이고 버튼으로 제어하는 작은 패널이야 근데 흰색 백라이스 달려 있어가지고 잘 보이고 필요한 기능이 있는 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써보지 않으면 알기 힘든 디테일 하나 더 USB랑 이더넷은 물론이고 와이파이 연결 당연히 되는데 5GB까지 지원합니다 뭐 프린터 전송에 엄청 넓은 대역폭이 필요하다 기가 와이파이 뭐 이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닌데 사실 주파수 혼잡 때문에 요즘 2.4GB보다는 5GB를 주로 쓰실 거예요 근데 2.4GB만 되는 제품들 위해서 굳이 켜놓을 필요 없다는 거? 특히나 초기 설정할 때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연결돼 있는 와이파이 설정 전송하는데 기껏 시간 들여가지고 휘이 하고 전송하더니 연결할 수 없는 와이파이입니다 이래가지고 끊고 2.4GB를 연결해가지고 다시 전송하고 해본 거 다들 한 번씩 있을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 얘 5G 바로 됩니다 근데 항상 무선으로 써서 큰 성과는 없긴 한데 이제 프린터도 USB-CR 때 되지 않았나? 거기다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걸로 설정이 아주 간편해요 브라더 제품들 언제나 그렇기는 했는데 윈도우나 맥 모두 지원해가지고 무선 설정까지 한 번에 바로 대고요 한 번 우리 네트워크에 연결해 놓으니까 윈도우 11 기준으로 그냥 누르기만 하면 지가 알아서 설치되더라고요 당연히 완벽한 사용을 위해서는 브라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게 좋아요 근데 기본 드라이버로도 필수적인 기능들 다 쓸 수 있다는 거 급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심지어 스캔 틀에는 저점 칠칠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알아서 맞는 방향으로 돌려주는 기능까지 있더라고요 다들 경험 있죠 인생물이 위로 가게 피더에 놓고 스캔해야 되는데 방향 반대쪽이... 나만... 나만 그렇구나 전반적으로 원래 프린터나 복합기 잘 만드는 브라더 실력에 드럼과 토너를 분리해가지고 유지비를 압도적으로 낮춘 경제성까지 합쳐지니까 이거 고민 없이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걱정하던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토너를 분리하는 게 어렵지는 않을까? 이 화면이 작아 보이는데 와이파이 비밀번호 연결하는데 뭐 0, 1, 2, 3, 4, A, B, C, D 귀찮지 않을까? 아니! 버튼만 누르면 토너 분리 새 거 꺼내서 장착 너무 쉽고 화면 작아 작은데 또 필요한 건 쏙쏙 잘 나오는 데다가 구찬을 말한 거 와이파이 설정 너무 쉽게 돼가지고 사실 볼 일이 잘 없고 심지어 복합기까지 필요 없다? 똑같은 장점 가진 전면으로 편리하게 드럼 유닛과 토너가 분리되어서 장착할 수 있는 이 레이저 프린터 모델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브라더의 토너 세이브 시리즈를 간단히 소개해 드렸는데 사실 제가 워낙 마음에 드는 제품이어가지고 길게 말씀드렸지만 레이저 프린터 운용하다가 뭐 이렇게 비싸 싶었던 분들은 갈아 끼울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합리적이고 큰 개선인지 제가 길게 설명 안 드려도 이해하실 거예요 굳이 아쉬운 점을 꼽자면 ADF로 양면 스캔은 안 된다는 거랑 컬러가 아닌 흑백 레이저라는 거? 아니 근데 애초에 흑백 레이저를 소개해 주는데 그건 단점으로 말하기 좀 이상하다 일반 소비자는 거의 들어갈 일 없는 페이지이기는 한데 웹 관리 페이지도 영어밖에 안 된다는 거 저는 사소한 아쉬움이에요 거기다가 출시 기념으로 프로모션까지 진행 중인 거 제가 더보기란이랑 댓글 고정란에 넣어 놨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두 개가 같이 이어질 수 있는 단어인지 몰랐는데 합리적인 레이저 프린터 토너 세이브 시리즈 소개해 드렸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희 Instagram에 페이스북 네이버 TV 언더케이지 채널 쏘 만드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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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